지방 소멸대응기금 신속집행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.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11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부터 배정된 기금 1498억 가운데 집행된 기금이 513억 5천만 원으로 집행률이 34%에 그쳤다며 8월까지 50%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당부했습니다. 현재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지역은 진안으로 집행률이 7.2%고 고창과 정읍 11%로 100%를 기록한 지역은 장수뿐입니다.